일론 머스크는 자신감 있게 테슬라 AI 기술력의 집대성인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많은 투자자와 언론이 테슬라의 매출 대부분이 전기차 판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테슬라의 생태계에서 전기차 판매는 일부에 불과하다. 메가팩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사업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FSD를 주축으로 하는 서비스 부분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그리고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는 언제가 되었든 테슬라와 테슬라 투자자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회를 선물할 것임은 분명하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테슬라 주주로서 올해는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도 다잡을 겸 테슬라 관련 책이 나와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분석, 로봇 택시와 FSD, 도조 슈퍼컴퓨터, 에너지 사업 등 테슬라의 모든 사업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BYD에 대한 이야기와 전기차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AI 중심의 테슬라 생태계, 2. 테슬라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3.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FSD, 옵티머스의 핵심 메시지와 변화, 4. AI 기술의 결정체, 도조 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려드릴 것은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니고 테슬라에 투자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테슬라에 관해서 알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투자는 자신의 책임화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AI 중심의 테슬라 생태계 2024년 상반기 4개월 동안 테슬라 투자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테슬라 주가가 약 30%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부터 계산하면 테슬라 주가는 6개월 동안 약 35%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과 비교하면 테슬라의 주가 성적은 더 초라해 보인다. 테슬라 주가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2024년 1월에 열린 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게 2024년은 이른바 도약을 위한 중간 휴지기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2023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한 모델와의 판매는 둔화될 수 있으며 테슬라가 약속한 다음 성공의 물결은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물결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중저가 모델인 모델2가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호재가 없었다. 심지어 2024년 자동차 판매 목표 가이던스도 제시되지 못했다. 그렇게 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큰 하락을 경험했다. 두 번째 큰 하락은 24년 1분기 저조한 차량 판매 대수 공개와 4월 6일 로이터가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가 자동차 생산 계획을 포기했다고 보도한 이유다.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동시에 24년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자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테슬라 전략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고 세계 다수 언론은 이 소식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전달했다. 테슬라 주가는 자연스럽게 큰 하락을 보였다. 많은 투자자와 언론이 테슬라의 매출 부분이 전기차 판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분기별 자동차 매출 감소는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이유로 작용한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본다면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주식의 뒤에 있는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투자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적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매출과 전기차 판매 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테슬라가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다. 이를 24년 4월 23일 열렸던 1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는 로드뱀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설명했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아울러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감 있게 테슬라 AI 기술력의 총화인 FSD 즉 완전 자율주행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테슬라는 이날 행사에서 AI 기술력에 기초한 테슬라 생태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 생태계의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24년 1분기 테슬라 전체 실적 중 자동차 판매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81%다. 여전히 차량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 그러나 22년 1분기 그 비중은 90%에 달했었고 23년 1분기에는 86%였다. 명백하게 차량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다른 사업 부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즉 그림 1을 보면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 서비스, 에너지 사업, 자율주행, AI, 로봇까지 크게 5개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24년 1분기 에너지 부분은 기록적인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서 전체 매출 중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3년 4분기 대비 28.34%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미국 충정 시장을 휩쓸고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서비스 부분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 매출은 23년 4분기 대비 37.29%가 증가하여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 에너지 및 서비스 부분은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메가팩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사업은 수익률 25%를 자랑한다. 한편 서비스 부분은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FSD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에너지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테슬라에게 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테슬라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가 앞으로 할 일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 특히 FSD, 로봇 택시, 그리고 AI 로봇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FSD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테슬라의 FSD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하나는 월 99달러에 달하는 FSD 구독료다. 3년 약정 FSD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두 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FSD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2024년 또는 2025년 유럽으로 그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FSD 라이선스 비즈니스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는 포드가 슈퍼차저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FSD 기술을 라이선스 형식으로 도입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FSD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테슬라 인사이드라 부르고자 한다. 테슬라 또한 테슬라 인사이드 방식으로 FSD 브랜딩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때 테슬라에게는 높은 수익률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것이다. FSD가 창출하는 세 번째 경제 가치는 로보택시다. 일론 머스크는 24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는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혼합이라고 언급했다. 즉 에어비앤비처럼 테슬라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로보택시 차량이 일부 있을 것이고 우버처럼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원하는 때의 로보택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때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차량이 스스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 이는 FSD 차량 소유의 경제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테슬라는 개인 차량이 로보택시로 사용될 때 FSD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업은 일회적으로 차량 판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테슬라는 FSD 기술에 기초하여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FSD는 테슬라에게 막대한 수익원을 선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FSD 기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서비스 되기까지 어렵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무수히 많다. 특히 많은 규제 장애물이 존재하며 하나의 장애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규제도 나라마다 다르다. 게다가 절대다수 운전자에게는 자율주행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테슬라는 FSD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항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로보택시의 대규모 출시는 하룻밤 사이에 뚝딱 이루어지긴 어렵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2024년 8월 8일은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일이 아니라 로보택시 차량과 성능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로보택시의 글로벌 확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국 일부 도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은 먼 미래가 아니다.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도조 슈퍼컴퓨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테슬라는 도조 프로젝트를 위해 2023년에만 10만개 이상의 엔비디아 A100 칩을 구매했다. 도조 슈퍼컴퓨터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뛰어넘어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도조 칩의 첫 번째 버전은 FSD 학습 전문용으로 2023년에 설치되어 엔비디아 A100 칩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4년 도조 칩 두 번째 버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새로운 칩은 자율주행이라는 특수 목적에만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보다 폭넓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아마존의 AWS처럼 도조 슈퍼컴퓨터를 AI 학습을 원하는 외부 기업에게 사스로 판매하려고 한다. 즉 다른 기업이 슈퍼컴퓨터를 소유하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이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서비스형 도조 슈퍼컴퓨터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놀라운 사업 성장 잠재력이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24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FSD V12.5는 V23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4년 8월 8일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함께 FSD V12.5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2024년 4월 FSD 구독료를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했다. FSD 일회성 구매 가격은 1만 2천 달러에서 8천 달러로 인하했다. 테슬라는 왜 FSD 가격 인하 조치를 취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FSD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테슬라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FSD를 이용하길 원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FSD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의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FSD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4월 23일 테슬라의 모든 투자자는 FSD를 직접 이용해보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이를 체험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테슬라 투자자라면 테슬라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FSD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AI 로봇 옵티머스가 탁월한 경쟁력을 갖는 이유 일론 머스크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미 컨퍼런스 콜에서 24년 하반기 테슬라 공장에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실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을 넘어 외부에 판매되는 시점은 2025년 하반기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 시점이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제가 되었든 옵티머스는 테슬라와 테슬라 투자자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기회를 선물할 것임은 분명하다. 먼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AI 로봇 시장을 독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픈 AI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 피규어 AI,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어질리티 로봇틱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테슬라와 함께 AI 로봇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온격적인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경쟁이 테슬라에게 유리한 이유는 있다. AI 로봇에서 중요한 3대 구성 요소는 첫째, 두뇌 기능을 담당하는 AI 기술, 둘째,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구동기이다.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경제성을 발휘할 수 있다. 테슬라는 이 3가지 영역 모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의 전기모터 기술은 타사 대비 기술력과 경제성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전기모터와 연결된 옵티머스 구동기는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점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터리는 인간형 로봇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로봇이 걷는 동안 균형을 잡으려면 많은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옵티머스는 테슬라 자율주행 AI인 FSD의 종단간 AI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인간이 코딩한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100% 인공지능 기술만 사용되는 종단간 AI를 통해 엔드 투 엔드를 종단간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종단간 AI를 통해 옵티머스는 주변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2026년부터 수백만대 대량 생산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옵티머스의 가격을 2만 달러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옵티머스가 AI에 기반한 테슬라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덕분에 이처럼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것이 경쟁 AI 로봇 기업들과 테슬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테슬라는 FSD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현실화하여 인간이 운전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테슬라 도조 슈퍼 컴퓨터는 AI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훈련실이다.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는 인간의 일상 업무를 대신하는 세계를 상상하며 탄생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테슬라는 엄청나고 다양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명인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며 강력한 AI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초부터 2024년 4월까지 테슬라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이 그래프인데요. 일부 투자자에게는 거의 1000%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한 셈이다.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2차 성장 시기에 진입했다. 이 핵심에는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AI 기반 테슬라 생태계가 있다. 테슬라 2차 성장 시기 동안 테슬라 주가는 변동이 심한 시간을 통과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테슬라의 저력, 경쟁력, 시장 전력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더 높아져서 미래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를 바라며 투자한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AI 생태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두번째는 테슬라 가치는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력을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투자에서는 안된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특히 2024년 4월 28일부터 이어진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은 앞으로 FSD 비즈니스 전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테슬라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가 중국 자동차 데이터 처리 사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에서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가 남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 기업에 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중국이 왜 테슬라에만 승인 허가를 내준 것일까. 이는 테슬라가 중국의 빅테크 기업 바이두와 지도 및 내비게이션 라이센스 제휴를 맺기로 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바이두는 중국 공공도로 지도 제작 관련 라이센스에 테슬라가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테슬라는 이를 활용해 중국 내 교통, 도로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작년 테슬라의 실적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중국 시장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높아져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상황은 녹록지 않다. 유럽 법률은 자동차에 중단 간 신경망 AI를 적용하는 것을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35년 그러니까 앞으로 11년 후이 테슬라 기업 가치를 예측해 본다면 로봇 택시와 옵티머스 가치가 테슬라 자동차 사업 가치를 매우 크게 뛰어넘을 것이다. 옵티머스의 가치는 로봇 택시 그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로봇 택시 사업은 수많은 제도의 장벽을 뛰어넣고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간보다 느리게 걸으며 공장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제대로 작동한다면 훨씬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옵티머스와 로봇 택시는 벤저민 그레엄이 말한 저울주에서 매우 강력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 테슬라 기업 가치는 이에 상응하여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테슬라 투자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차례 투표 기계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2024년 8월 8일이다. 그날은 로봇 택시 서비스 시작일이 아니라 로봇 택시 차량 모델과 FSD V12.5가 공개되는 시점이다. 두 번째 투표 기계의 시간은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 무렵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인간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는 때다. 이 투표 기계가 작동하면 테슬라 주가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2배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로봇 택시 서비스 시작이 지연되고 FSD 채택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투표 기계의 시간은 반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테슬라 로봇 택시는 현재 존재하는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지 않고 차세대 플랫폼에서 생산된다. 이는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다고 테슬라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로봇 택시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은 2026년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로봇 택시가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며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울추가 작동할 것이다. 요약하면 테슬라 주가에 있어 투표 기계의 시간은 2024년과 2025년 투자자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저울의 시간은 2026년에야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2024년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FSD, 그리고 옵티머스 등 총 5개의 주요 사업 부분의 핵심 메시지와 변화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빌브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4년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2023년 높은 이자율에 테슬라는 차량 판매 가격을 낮추며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높은 이자율은 2024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중저가 전기차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의 BYD와 전기차 선두자리를 놓고 테슬라는 당분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테슬라의 중저가 차세대 차량은 빠르면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테슬라가 앞으로 기업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초를 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테슬라는 자동차, 에너지, 서비스, FSD, 그리고 옵티머스 등 총 5개의 주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사업에 대한 핵심 메시지와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자동차 사업 부분이다. 테슬라의 대형 전기트럭 세미의 생산량은 2026년에 서서히 증가할 것이다. 차세대 차량인 일명 모델2의 생산 시기는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기존 생산 라인에서 모델3 또는 모델Y를 변형한 저가형 차량이 2025년 상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이다. 원래 모델2 생산을 담당하려 했던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로보택시가 생산될 계획이다. 참고로 로보택시와 모델2는 동일한 차세대 플랫폼을 이용한다. 따라서 로보택시 생산이 안정화된다면 2026년부터 동일한 차세대 플랫폼에서 모델2가 생산될 것이다. 차세대 플랫폼은 생산비용 50% 절감을 목표로 하는 테슬라 차량 기술 혁신의 진수다. 차세대 플랫폼에는 진화된 기가프레스와 전기모터, 48V 아키텍처, 4680 배터리, 스티어바이와이어 등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전통적인 선형 조립 공정과는 다른 새로운 자동차 조립 방식인 언박스드 프로세스가 적용될 것이다. 여기에 자동차 생산의 수직 통합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6년 테슬라가 건설하고 있는 리튬 재련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고 2025년 하반기 4680 배터리 생산량은 사이버 트럭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리튬 재련소와 배터리부터 fsd 완전 자율주행과 자동차 보험까지 자동차 생산과 서비스를 수직 통합하는 첫 번째 자동차 기업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인 fsd v12에 도달했고 이는 지금까지의 fsd 기술 한계를 크게 뛰어넘으며 fsd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를 받쳐줄 도조 컴퓨터는 2024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또 2024년 8월 8일 공개 예정인 로보택시의 본격 서비스 시점은 로보택시 생산이 시작되는 2024년 하반기부터다. 테슬라가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우버와 같은 기업에 로보택시를 판매하고 연간 수익률 배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테슬라가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지 알 수 없지만 미국 로보택시 시장은 2030년을 전후해서 연간 11억 달러의 매출이 가능하다. 이 거대한 시장을 향해 2024년에도 테슬라는 모델2와 fsd에 투자하고 있다. 테슬라의 fsd는 로보택시 외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다. 바로 다른 자동차 기업의 차량에 라이선스로 fsd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다. 차량당 연간 1000달러의 fsd 임대가 가능하다. 203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1.5%만 테슬라 fsd를 내장한다고 가정해도 fsd 임대 매출은 연간 310억 달러다. fsd는 순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익률은 90%에 이를 것이다. 한편 테슬라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가 가속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옵티머스가 언제쯤 양산을 시작할 수 있을지 분명해질 것이다. 옵티머스를 대당 2만 달러에 판매하고 추가로 옵티머스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연간 5천 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옵티머스 대당 판매 수익률은 60%이고 연간 소프트웨어 매출에서 60%의 이익을 가정할 수 있다. 만약 2025년 옵티머스 1000대 판매를 시작으로 2030년 연간 100만대 판매가 가능하다면 옵티머스는 테슬라에게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로 인한 테슬라 기업가치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이다. 만약 테슬라가 fsd와 로봇 택시를 실현하는 것이 계속 늦어지거나 옵티머스 또한 먼 미래의 과거가 된다 해도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분은 테슬라의 차량 수익률을 넘어설 뿐 아니라 매출 규모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사업을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의 수익률 및 시장 전망은 2장의 해당 꼭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요 산업에 대해서 이 뒤에 본문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테슬라에 관한 지식을 예전에 트위터 즉 x에서 단편적으로 습득을 했는데 이 책에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가팩을 생산하는 미국 라스롭 메가팩토리의 생산 능력이 2024년에 2배로 증가할 것이고 늦어도 2025년 중국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가동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메가팩토리 건설은 12개월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확장 가능하다. 따라서 메가팩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테슬라 메가팩 매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70% 성장이 가능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서비스 사업 부분 매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비스의 종류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현재는 차량 내부 엔터테인먼트, 차량 보험, 슈퍼차저, FSD 월 구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향후 에너지 판매와 크라우드 서비스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테슬라는 메가팩과 파워 월 등을 가상으로 연결하여 에너지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기난방 및 냄방 시스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의 목표는 미국 주택의 20%를 테슬라 히트펌프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에너지 판매 및 구매 플랫폼 오토비더는 작동한다. 오토비더는 테슬라 서비스 사업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뿐 아니라 판매된 테슬라 차량의 칩을 연결하는 가상 자동차 슈퍼컴퓨터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26년부터 시작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차량의 FSD 칩으로 아키텍처를 올바르게 계획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칩이 가상 슈퍼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테슬라 차량을 연결하면 슈퍼컴퓨터보다 더 높은 컴퓨터 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 사업부분, 에너지 사업부분, 서비스 사업부분, 그리고 FSD 및 노버택시, 마지막으로 옵티머스까지 테슬라는 이렇게 크게 5개의 사업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업들이 폭발적 성장을 시작하는 시점은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뒤에는 5개의 산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AI 기술의 결정체 도조 슈퍼컴퓨터의 역할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도 슈퍼컴퓨터 도조가 운영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도조 슈퍼컴퓨터에 최소 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고요. 도조 슈퍼컴퓨터는 테슬라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첫 번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신제품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초기 및 확장 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점이 테슬라의 차량 평균 생산 비용과 수익률을 누르는 이유다. 하지만 테슬라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칩을 덜 살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조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 향상에 특화된 것으로 보였던 도조는 어느 수준부터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도조 시스템은 추가적인 경제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조 시스템을 통한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론 머스크는 도조 시스템이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외부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에게 결코 적지 않은 추가 매출과 이윤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테슬라 주가 점막, 대반 등 오는가, 2부는 테슬라 폭발적인 성장을 애고하다. 그리고 3부는 전기차 시장 전망과 신흥강자 BYD에 대한 설명도 있어서 이것도 되게 읽을만 했고요. 도조 컴퓨터, 엔드 투 엔드 AI 완전 정복, 그리고 FSD 기반 로봇 택시, 그리고 테슬라 로봇 옵티머스, 에너지 사업, 즉 메가팩 사업, 차세대 플랫폼 공급망 관리, 기가프레스, 4680 배터리, 사이버 트럭 등 테슬라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테슬라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고 투자를 하시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강정수, 김이라, 이현정 님이 지은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고요. 테슬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은 내용만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